김승영 두산베어스 대표이사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는 환영사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두산베어스는 21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부단 최초로 한국시리즈 2연패 그리고 북위5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이 영광이 있기까지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박정원 그룹 회장님과 박지원 그룹 회장님 그리고 두산 그룹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산베어스가 강팀으로 탄생하기까지 노력해주신 김태영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두산베어스 선수들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하게 일해주신 김태룡 단장 이하 구단 프론트 직원 여러분께 이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두산베어스는 팬들이 더욱더 사랑하는 구단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웃음컵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웃음컵이 전달될 때 그 어느 때보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거울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앞서 사장님께서 축하 인사는 다 말씀드렸고 미디언니 때는 상당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 굉장히 좀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고 사실 올 초에 그룹 회장팀 취임식 때 제가 감독으로서 그 자리를 했었는데 배어스 야구단 사랑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크다는 걸 다시 알게 되었고요. 또 박지원 부회장님 옆으로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살짝 웃으시면서 올해도 웃음 이 말씀 한 마디가 정말 저를 다시 한번 되돌리게 되었고요. 이 두 분의 사랑과 관심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장님 단장님 항상 팀이 좀 안 좋고 연패에 빠졌을 때 감독실에 와서 괜찮다고 편안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분 표정은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독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프론트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제 이름 앞에 명장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장 김태현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이 명장을 만들어준 우리 선수들 우리 코칭 스탭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두삼비어스 유리폼을 입는 동안은 정말 이런 좋은 팀 명문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독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3배우 스캡틴 김재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올해도 좋은 자료를 마련해 주신 그룹 회장님 박정환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주장을 맡으면서 작년에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주장을 맡아서 되게 많은 부담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올 캠프 때 회장님께서 옆에 꼭 하라고 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부담받을 받고 올 한 해 시즌을 마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내년에는 술을 좀 덜 먹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올 캠프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으려고요 좀 많이 고생했는데 내년에는 꼭 술 적당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이렇게 저희가 이협회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또 그리고 회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지원 많이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또 3협회에서 이 자리에서 또 많은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장 김재호 선수였습니다 김재호 선수가 올 시즌 이제 끝나면 FA잖아요 그런데 내년 캠프에도 지금 참가를 한다는 것을 보니까 예, 벌써 생각합니다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대망의 순발집 넷이서 70승 FANTASTIC4 리포트 보호대 장원준 류희관 선수를 단상 위로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올라와주세요 리포트 선수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넷이서 저는 여전히 대는 보수인가요? 저는 제가 더 Хорошо 대단다 시에 대해歹이depth은 참여해주신 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한 여전히는 없었지만 여전히는 우리가 바로 한 명을 못하고 우리가 우리에게는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어떤 사람을 강조해 놓고 뵈기로는 이번에는 이 시즌에 다른 팀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두산베어스의 앱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통역 다 필요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들어봤습니다. 2차전 선발이었던 장원준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처음 와서 팀 분위기한테 지원하기 힘들었었는데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덕분에 우승하게도 굉장히 있었는데 올해도 2연패하게 돼서 굉장히 이쁘고요. 또 뒤에 좋은 선발 투수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3연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준 선수가 도착하자마자 2연패죠. 복덩이 장원준 선수일텐데 짧은 소감 잘 들어봤고요. 3차전 선발이었던 보흐댄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산 그룹입니다. 이 배의 기회에 대해 방문해 주셔서 오늘의 배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즌은 정말 좋은 시즌이었습니다. 모든 팀의 팀과 함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클 공연수였습니다. 그리고 유희관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한국 시즌 이름에 두상벼스의 역사에 제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도 준비 잘해서 슈퍼 울트라 판타스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이언맨은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유희관 선수? 유희관 선수? 어제 아이언맨 세리머니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일단 미디어데이 때 제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재호 형이랑 재환이 형이 잘 아이디어를 줘서 재미있는, 벗는 거 말고 재미있는 세리머니를 한 것 같아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세리머니를 그쳐준 유희관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발로서 든든하게 올 시즌을 버텨줬던 판타스틱 4, 리포트 4 등 장원준 유희관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